안녕하세요 크리프토 차이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홍콩으로 갔다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에서 나온 두 가지 암호화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세바가 홍콩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8일자로 나온 소식인데요 홍콩 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세바은행이 취득한 라이센스는 증권거래, 증권자문, 자산관리 등 세 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라이센스를 통해서 세바 홍콩은 증권은 물론이고 장외 파생상품, 가상자산 관련 상품 전부를 거래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바 홍콩은 기업금융, 펀드, 패밀리 오피스와 고액 개인 투자자 등 기관 및 전문 투자자는 세바 홍콩의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바은행은 지난해 11월 홍콩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개방정책을 발표하자마자 한 달 만에 홍콩의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2018년 스위스에 설립돼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은행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요 2019년에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은행과 증권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를 받아서 최초의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부다비와 이번에 홍콩의 라이센스도 발급받음으로써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홍콩의 다음 소식은요 헬시키 거래소 아시죠? 홍콩 1호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입니다 헬시키 거래소에 중국 증시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1호 고객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성냥이라는 이 그룹이 4분기에 홍콩의 라이센스 거래소인 헬시키 익스체인지에 계좌를 드디어 개설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 개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성냥 그룹이 처음입니다 성냥 그룹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하고 적절한 투자와 사업 계획을 모색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계획을 알렸습니다 성냥 그룹은 홍콩에서 그동안 증권, 상품 계약, 기타, 금융 투자 관련 사업들을 영위해 왔는데요 지난 2001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성냥 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노이즈체인이라는 서비스용 블록체인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이 암화폐 거래소에 직접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규제를 받은 5개의 원화 거래소가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암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홍콩 달러에 대한 홍콩 정부의 테스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를 준비하기 위한 1단계 테스트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콩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홍콩 달러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이나 결제, 기술 부분에 선정된 16개 기업이 참여해서 1차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결제 등 영역이 있었는데 디지털 홍콩 달러의 잠재적 사용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살펴보니까 참여 기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중국은행, 그리고 중국건설은행, 공상은행 등이 참여를 했고요 홍콩에서는 HSBC, 항생은행, HKT페인먼트, 중한은행 이런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만의 푸본은행 홍콩지사도 참여를 했고요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키세케 데브리언트라는 회사와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미국 기반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리플도 참여했네요 그리고 글로벌 결제 업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디지털 홍콩 달러는 첫 단계 테스트부터 현실적인 활용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만 홍콩통화청은 파일럿 테스트가 통제된 환경에서 소규모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 적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홍콩 달러가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홍콩통화청은 다음 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심층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국제결제은행인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100개 나라에서 CBDC를 개발 또는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약 24개 나라에서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4일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라는 이 작업을 BIS와 협력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연말까지는 테스트를 위한 금융사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토큰화된 예금, 즉 예금 토큰 발행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4분기에는 일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금 토큰 테스트도 예정되어 있다는군요 자 이제 중국 본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중국 경제의 바로미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의 경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죠 네 글자로 된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바로 이것 이것의 소비량으로 중국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중국을 디플레이션으로 몰아 넣을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최근 중국 딸이엔의 상품 거래소에서 생돼지 선물 가격은 10월 초 대비 약 15% 하락했고요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이 돼지고기 가격 하락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능케 하는 지표라고 하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비자 물가 하락과 부동산 유동성 위기는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정부가 개입한 지난 7월 반등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양돈 농가들이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시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무려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고기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음식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자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자체가 은닉한 부채 무려 8조 2천억 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6일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은닉부채 문책의 전형적인 사례에 관한 고시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방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채를 은닉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힌 것이죠 재정부는 2022년부터 조사해서 지금까지 밝혀낸 8개 지방정부의 은닉부채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신규 은닉부채가 무려 46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거의 8조 2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숨겨진 부채의 위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산하기관, 금융기관 이런 곳이 불법적으로 은닉부채를 늘려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죠 구체적인 지역과 이름도 공개가 됐습니다 후베이성, 중국농업개발은행 산시성지점 이런 곳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사례로는 국유기업의 건설자금 선지급, 재정예산 편성 프로젝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2023년 지방정부 교부검 예산은 10조 625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890조가 넘는 금액이죠 8조 원이면 이 금액의 0.4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과연 숨겨진 부채가 이것뿐일까요? 적어도 부채 비율을 어긴 성정부와 국영기업 그리고 고위층들 아마 중앙정부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사망한 리커치앙 전 총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리커치앙 지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 전 총리 리커치앙이 지난 10월 말 사망했고 10월 2일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과 함께 리커치앙 지수라는 게 화제가 됐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2007년 리커치앙 전 총리가 리아우닝성 당서기로 재직하던 당시에 미국 대사와 만찬을 하면서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리아우닝성의 GDP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 경제연황을 파악하려면 세 가지 지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GDP 대신 경제연황을 파악하기 위해 리커치앙 전 총리가 참고했던 지표 세 가지 첫 번째는 전력 소비량, 둘째는 철도 물동량, 세 번째는 은행 신규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상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림 보실까요? 빅데이터 차이나라는 업체에서 낸 이 그래프는 200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의 중국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와 IMF, 골드만삭스,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이 발표한 수치를 그려놓은 건데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치를 보면 2020년 한 해를 빼고서는 각각의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 이 그림을 보니까 겨우 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데도 각 색깔별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빨간색이 중국의 실질 GDP 데이터입니다 우선 201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보면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아주 완만한 하강 직선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녹색으로 된 리커치항 지수를 보면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매월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15년 중국은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리커치항 지수는 1월에 7.1%를 기록한 것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 평균 2%의 성장률에 머뭅니다 특히 2015년 2월 마이너스 0.71% 기록했습니다 철도 수송, 전력 사용량, 은행 신규 대출 모두 이 기간에 안 좋았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정부의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리커치항 지수가 꽤 나은 모습을 또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0년부터는 리커치항 지수가 실질 또는 명목 GDP 성장률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중국의 GDP가 이때부터 좀 더 현실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커치항 지수에는 중국의 신용이며 최근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에 어떤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죠 지난 10월 중국은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수출은 감소하고 부동산 투자 역시 감소했지만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소비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커치항 지수가 소개됐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정부의 GDP와 전혀 다른 수치라서 욕을 굉장히 먹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13년 지도부가 불뿌리 조사를 수행할 때 세세한 부분 그리고 관심과 실용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커치항 지수를 칭찬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거시경제지표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의 주요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서구에서는 리커치항 지수가 구경제에만 적용이 되고 신경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 부문을 초과하는 이런 중국의 변화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리커치항 지수도 심지어 조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커치항 총리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만약 시진핑의 뒤를 이어서 중국 국가주석에 올랐다면 중국 그리고 한중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후진다오 전 주석은 시진핑의 10년 이후를 자기 주석으로 리커치항을 지명했습니다 김상국 경희대 명예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리커치항 전 총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며 경제 이론가였고 매우 청렴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애민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 김상국 교수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목을 볼까요 제목은 두 국영기업 간에 벌어진 1조 8천억짜리 소송입니다 부제는 수저우 도심 한가운데에 생긴 무려 100만 평방미터의 유령 도시입니다 중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샹요티엔탕 시아요수항 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도시가 바로 소주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시겠지만 물의 도시이고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하던 중국의 그 시절에 이 수저우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여파로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일단 이름이 굉장히 긴데 수저우 하이테크 지구 시수관 경제개발구 수저우 녹색은행단지 뭐 아무튼 이렇게 이름도 긴 이 첨단 하이테크 개발 지구는 수저우 도심지에 있는 굉장히 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풍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지만 몇 명의 보안요원을 제외하고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거리에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높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 학교, 상업지구, 사무실 건물 모두 텅 비어 있고 이곳을 둘러싼 가벽에는 이런 경고판이 보입니다 이곳은 오염 위험 지역이므로 허가 없는 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가벽으로 둘러쳐진 이곳 시수관이라는 이곳은 명나라 때는요 전국 7대 세관 중 한 곳이었고요 무려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중국에도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의 수저우와 양저우 일대를 가리키는 이 강남의 요충지를 말하고 옛날에 오나라 오나라에 살아있는 부두라는 별칭을 가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베이징과 수저우를 잇는 운하 그리고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철도 그리고 국도, 순환도로 이런 모든 교통의 요지가 다 지나는 곳에 개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단지는 작년 4월 토지 오염 지역으로 명명됐고 1년간의 조사 끝에 토양과 지하수 모두 바람물질 오염 기준치를 무려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때 수저우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 열기를 자랑했던 이곳 6년 만에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위험한 곳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초대형 복합도시로 지어지고 분양까지 할 수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야 합니다 원래 이 땅은 수저우 철강 그룹이 제철소와 석탄에 열을 가해 증류한 뒤 코크스라는 것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철을 만드는 공장에는 이 코크스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철, 재강 재련, 철강 압연, 광물 야적장, 철강 슬러지 야적장 등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57년에 설립된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 8월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무려 57년 동안 생산을 해온 유서 깊은 회사죠 그런데 이 철강 회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주변부부터 토지 형질이 여러 차례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공업용지가 주택과 교육용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문제는 법률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죠 이곳을 사들여서 개발한 회사는 상하이의 본사를 둔 또 다른 국영기업입니다 상하이 루지아츠웨이라는 회사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이 상하이의 루지아츠웨이라는 이 회사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수저우 철강그룹으로부터 그 자회사 수저우 루안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지분 95%를 무려 당시에 2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우리 돈 1조 5,300억 원에 사들입니다 이제 이곳에 있던 17개의 국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루지아츠웨이는 주택, 상가, 연구개발시설, 기숙사, 유치원, 학교, 주유소 뭐 이런 공간으로 무려 108만 4,100 평방미터의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주택용지는 전체의 68%에 달하는 67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 108만 평방미터면 평수로 대략 328만 평이라고 하네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326만 평 부산 강서구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역시 326만 평 여의도 면적이 907만 평이니까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공간입니다 2017년 5월 자, 이제 8년 계획으로 첫 삽을 뜹니다 2025년이면 개발이 완전히 끝나죠 개발회사는 이곳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초중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9년제 국제학교를 유치합니다 이때 수초하이테크지구 환경보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가 실시되는데 그리고 개발회사와 정부측, 양측이 각각 제3의 기관에다가 이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됩니다 학교가 개교를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이후 이 부지에 대한 기본지도를 확인한 결과 17개 부지 모두가 수초호 철강그룹의 코커스와 그 다음에 노후구역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6개 토지부터 조사를 했더니 토지와 지하소에서 벤조피렌, 나프탈렌, 벤젠, 수은, 톨루엔, 자일렌, 시아나수소, 비소까지 수십 배가 넘는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내용이 검출이 됐습니다 모두 유독성 발암물질이죠 올해 1월 19일 수초호 생태환경국은 법에 따라 개발 회사인 상하이 루지아초에다가 542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후에 행정처분에 따라 사법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주택이나 학교, 유치원, 상업용 건물, 체육공원 등이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금지됐죠 이미 입주가 시작된 일부 아파트에는 퇴거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군요 이상한 것은 2016년 수초호 철강그룹이 루지아초에이에다가 자회사 지분 95%를 양도하기 전에 개발을 앞두고 제출한 환경보고서에는 이 지역 대부분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염된 면적도 불과 1만 7천 평방미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년간 철강 코크스 생산공장으로 사용됐던 공업용지가 2년 만에 교육용지 상업용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산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형지를 2008년부터 이 회사가 17개 구역에 대해 차근차근 용도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매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토양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죠 무려 100만 평방미터의 복합도시는 환경문제로 지금 텅 빈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분이 검출된 토지가 바로 베이징과 항초우 이어서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대운하와 불과 3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곳에 이미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 루지아쇼에이 그룹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회사는 같은 국영기업인 수처호 철강그룹 그리고 환경분석을 해준 수처호 환경과학연구소 그리고 수처호 하이테크 개발구 관리위원회 등 5개의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1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3의 기관이 내놓은 발암물질보고서에는 이 땅에서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처호 철강그룹은 적격한 인증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크립토 차이나 순서를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 또 뵙기로 하구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 짜이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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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